정말 맛있는 저탄수 저녁식단 손님 초대 음식으로도 손색없어요 3인분 기준으로 계란 5개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시고 이제 잘 풀어주시면 돼요 중불로 프라이팬을 달궈놓은 상태에서 계란물을 얇게 펼쳐서 지단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얇아야 고명처럼 올려서 먹기 좋습니다 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잘라주면 훨씬 편하게 얇게 자를 수 있더라고요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지단은 30cm 팬 기준으로 4장 정도 나왔어요 깻잎도 콩다리를 잘라주시고요 똑같이 돌돌 말아서 얇게 잘라주세요 맛살은 3인분 기준 2팩 해줬습니다 잘게 잘게 찢어주세요 큰 팬에다가 예쁘게 재료들을 담아주시면 이제 아보카도를 잘라서 놔둘건데 아보카도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하지만 씨를 빼실 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보카도도 정말 잘 익히셔야 되는 거 아시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미리 해동한 날치알 작은 거룩 2팩 전자렌지에서는 절대 돌려서 해동하지 마세요 그럼 모든 재료를 다 올리고 이제 밥을 준비할게요 전 이 곤약밥이 가장 영양성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미김 말고 구운 김을 준비해주세요 구운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간장과 와사비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완성 밥은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각 재료들을 마음껏 올려주시면 돼요 지난번 올렸던 시금치 된장국이랑 찰떡궁합이에요 손님 초대 음식으로도 딱이고 저탄수 건강식으로도 딱이고 맛있는 저녁 식사 되세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